네 아이패드 8세대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 입니다. 아이패드 8세대 셀룰러 버전 언박싱을 하겠습니더 셀룰러 버전 입니다. 언박싱 세룰러 버전 아이패드 언박싱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으 으 으 으 으 으 뭐랬어 으 앞빠진 어 언박싱 으 언박싱 나왔습니다 역시 가볍네요 오 오 좀 하셨습니다 좀 가벼운 거네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뜨는 거지? 여기 여기 빼는 거 이렇게 빼는 거구나 오 스티커 그 다음 없네 그 다음은 뭐 없는 거 같네 뭐 안 들어있나? 스티커 그리고 이 핀 이 핀입니다 수요신용 핀 충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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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충전하는 거지? 아 요거 다르네 이게 씨 씨 그건가 보네 빨리 충전되는 빨리 충전되는 그겁니다 씨 그거 씨 차죠 이것도 또 풀어야지 이것도 풀었고 씨 차죠 씨 차죠 씨 차죠 씨 차죠 이게 다인가? 이게 다입니다 지금까지 언박싱이었습니다 아니 이 탭 사회 5 남의 개인